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앞에 임정욱 센터장님 예전 센터장님 와계신데 2015년도에 제주도에서 똑같은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V씨가 바라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제가 가졌었고요. 그때 제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 지금도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가 10년 후쯤에 이 행사를 계속 하고 있다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제대로 잘 크고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계속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때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V씨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희가 확실히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발표해 주신 페럼 토론 참석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졸릴 때쯤에 일타강사로서 또 잠을 깨워주신 원대로 대표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 답변들이 계속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질문 따로 드리는 걸로 하고요. 고민해봤던 주제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같이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함께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벤처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토코비디아라는 회사 또 인도네시아의 많은 동남아 기업들에도 투자를 좀 했었고 이스라엘 기업에도 투자했었고 미국에도 투자를 했었고 투자활동을 글로벌로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한국 회사들이 또 해외 진출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도 나눴었고요. 그런데 아까 박영훈 대표님 발표를 하셨었는데 이게 글로벌 진출이라는 게 과연 선택의 문제냐 생존의 문제냐 그리고 선택의 문제일 때 접하는 접근 방식과 생존의 문제로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각 지역 전문가로서 또 CVC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으로서 또 지정학적으로 현재 변화들을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이런 이게 한국 스타트업이 선택의 문제인지 생존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각각의 견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훈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단답형인 거죠? 네 짧게 주시면은 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스타트업들은 팀을 짤 때부터 글로벌 관점에서 팀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창업 멤버들 C 레벨을 구축할 때 염두에 둔 시장을 잘 아는 현지 출신의 창업 멤버가 포함된 팀들이 앞으로는 더 많은 성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연구원님 어떠신가요? 네 뭐 사실 저희 그룹도 매출 비중도 그렇고 사실 한국 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은 뭐랄까요? 피할 수 없는 선택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요즘 고민하는 건 그러면 그럴 때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장이 덩치가 큰 시장이어야 되느냐 조건이 좋은 시장이어야 되느냐 덩치가 큰 시장이라는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 지경학 관점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덩치가 큰 시장은 적응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는 조금 과거와 다르게 사전에 내가 어느 시장을 전략시장으로 택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 덩치의 문제가 훨씬 더 조금 더 가중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 일본에서 또 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어려운, 한나라 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저의 답은 선택의 문제인데요. 이게 해외 시장 진출은 저는 국내 시장에 사업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시면 생존의 문제로서 생각을 하시는 정도로 필사적으로 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100% 선택의 문제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해외 VC로서 수많은 한국 회사들을 만나는데 실제로 한국 회사들이 해외로 나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10배 이상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마 여기 있는 저희들도 다 푸시를 하겠죠. 나가라. 나가라.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요.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나가서 더 크게 하려면 어떻게든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가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99%의 한국 회사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어떻게든 그걸 좀 무시하거나 쉽게 생각하거나 해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잃지 않나. 저는 한국이 아까 중동에서도 봤겠지만 한국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마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국의 사이즈가 아닐 뿐이죠. 그럼 저희도 그만큼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좀 괴리가 있어서 저희가 너무 준비가 안 된 회사들을 해외로 나가려고 푸시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100%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대표님은?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사실 회사 생활, 사회 생활을 갖다가 삼성불산에서 종합상사에서 상사맨으로 한국 제품들을 수출하는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해외 진출, 해외 수출 이게 약간 산업화 시대의 도그마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지가 항상 있어요. 한국에서 뭘 하면서.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건 옛날 얘기라는 거죠. 옛날에 20, 30년 전에는 한국 시장 규모도 그렇고 국민소득 수준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한국은 사실 인구 5천만의 그다음에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인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그 차원에서 보면 한국 굉장히 좋은 시장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장에서 이게 작다고 나간다? 그럼 얼마나 더 먹으려고? 도대체. 그거죠 저는. 얼마나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그걸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옵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관점을 한국에서 나가는 관점이 아니고 글로벌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글로벌에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선택한다 이거죠. 나는 한국 시장에 익숙하고 이 정도 사이즈는 난 좋아. 한국에서 하는 거고 나는 글로벌 모델로 할 거고 그러려고 하면 이거는 어느 나라가 더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저 어제까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 상황은 다르다 봐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시장 규모가 한국만큼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걔네 나라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래서 유대인 네트워크를 무시할 수 없. 못 따라갑니다. 한국이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라는 게 제 시각입니다. 네.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들을 나눠주시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수렴되는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고 선택을 했다고 하면 생존의 문제로 그걸 승화시켜서 거기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좀 저는 이해가 되고요. 비슷한 얘기로 저희 인터넷 초창기 때에도 제가 이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는 원대로 대표님과 같은 KTV에 98년도부터 일을 하고 2000년에 소프트뱅크 벤처스라고 하는 투자회사에 조인해서 벤처 투자 업무를 23년 작년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26년 정도 했는데 2000년도에 인터넷 버블 때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이 또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똑같이 해외 진출해야 된다고 해서 미국 실리콘밸리로 몇 회사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지 사무소나 법인 같은 걸 세우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 비용으로 이제 연간 1밀리언 정도로 쓰게 되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다 날리고 실패했는데 한국은 일본하고 아까 비교하면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도전의 민족인 것 같아요. 일단 하고 보자. 일 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수습하면서 헤쳐나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시행착오 많이 겪었고 이제는 이제 2024년도 글로벌을 바라보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 요즘 서울이나 뭐 이렇게 가보시면 외국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제 후배 회사 외국인이 12명 중에 8명이 외국인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때 해외 자본이나 해외 인재들을 한국으로 유치한다고 그러면 그런 글로벌 전략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혹시 각 지역에서 보시기에 성공적인 사례나 아니면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아이디어들이 좀 있으시면 그게 결국은 네트워크 빌딩 같은데 어느 분이 먼저 좀 마포 프론트원의 제 사무실 바로 옆방에 지금 창업팀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부부 창업가예요. 남편은 이스라엘분이고 부인이 한국분이고 이스라엘 남편이 이제 CTO를 하고 부인이 비즈니스 디벨로먼트 하고 되게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하고 있고 아예 처음부터 이제 글로벌 마켓을 타겟하여 비즈니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성적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범적인 사례고요. 이제 뭐 요즘 보면 인바운드, 압바운드 이런 얘기하고 아까 이제 아산이랑 저희랑 같이 했던 베인이 한 그런 리서치 아까 LG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국이 문화적이나 규제적으로 볼 때 외국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에 덜코 좋은 환경은 아직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 실장님이 이제 여러모로 애를 써서 규제 개혁 같은 것들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시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 또는 그냥 한국 사람이 끼어 있는 또는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모든 형태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관점을 반드시 처음부터 가져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은 우선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회사분들이 가장 저희가 솔브해야 되는 토픽이 제가 볼 때는 문화 이런 것보다도 저는 언어라고 좀 사실 한국 분들이 특히 한국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제 생각에는 영어거나 일본을 가고 싶으면 일본어를 제가 볼 때는 잘 해야 되는 사실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파운더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트랜슬레이터를 고용하게 되거든요. 절대 파트너십이나 펀드 레이징이 될 수가 없죠. 근데 트랜슬레이터를 이렇게 써서 아 왜 나는 중등에 왔는데 안 되냐 미국에 갔는데 왜 안 되냐 근데 제가 볼 때 얘기하신 질문에 그 좋은 외국 인재들이 한국에서 사실 제가 볼 때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사람들이 많아요. 다만 아직도 이런 문화가 문화보다도 저는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테크니컬한 거는 저는 그런 기본은 잡고 가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해외로 꼭 나갈 필요 저는 없다고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한국 말만 하고 한국 회사로 만들고 싶으면 외국 인재 필요 없습니다. 신 대표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아까 선택이냐 생존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언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든 아니면 외국 인재가 들어오든 외국 투자자가 들어오든 이런 것들을 소화해내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저희가 1세대, 2세대가 있다고 하면 버전업돼서 3세대의 스타트업은 꼭 한국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쓰는 언어라든지 인재풀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다양하게 구성이 돼야지 결국엔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또 한국 기업이지만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재미있게 생각해 본 게 있는데 내일 다른 서울에서 행사가 있는데 투자자가 발표를 하는데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하는데 스타트업 하지 마라가 주제예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하는 친구가 발표를 하는데 투자 받지 마라가 주제입니다. 이런 회사 글로벌 진출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원대표님은 이미 일타강사로서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CVC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진출한 기업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가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 하지 마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를 반업법적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까? 지금 패널 분들이 지적하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한계 또는 어려움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요즘 펀드레이징을 위한 IP 프로포저를 보면 두 가지가 꼭 들어가잖아요. 뭘 하든 AI가 들어가고 뭘 하든 글로벌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장 정도에 들어가요. 이거는 약간 유행인지 구색인지 모르겠으나 얼마나 열심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요소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반영이 돼 있는 건지로 사실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프로덕트 마켓 핏을 가지고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거기서 한국 시장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가 났다. 그러면 일본 가거나 중국은 중국은 잘 안 가니까 동남아에 가거나 미국에 가면 그게 워킹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있어요.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프로덕트는 한국 마켓에 핏한데 일본 마켓에 핏할 리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간과되고 있다는 걱정들을 지금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를 그냥 쉽게 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인 거죠.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나가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거고 그 무모함은 결국은 성장 동력을 추가적인 성장할 수 있는 여력들을 거기다 소진시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VC들이 또는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오히려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해외 진출을 하는 거는 공부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오히려 실패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죠. 제가 이런 강의 나가면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왜 굳이 왜 글로벌 나가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을 진지하게 안 해본 분들이 제가 볼 때는 99%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아니면 꼭 넣어줘야지 일단 폼이 살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이라든가 민간에서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보내주니까 why not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내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지원서에 써야 돼요. 글로벌 전략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회사가 글로벌 없었는데 갑자기 막 넣고 그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실 안 하잖아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유행이나 이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아까워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걸 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밖에 나와서 인바운딩하는 입장에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주제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조금 민감한 질문들도 있고 그런데 추천이 많이 된 질문 중에서 제가 각 개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경훈 대표님께 질문이 왔는데 일본의 네이버 라인야우 이슈를 생각하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의 일본 사업의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다고 표현을 했는데 일본을 잘 아는 투자가로서 고견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이 질문만은 안 받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래서 추천수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받는군요. 이거는 저도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한국 스타트업이 일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일본에서 막 엄청난 일본 전국민이 다 쓰는 정도의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관점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두보로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갑자기 미국 가서 미국의 큰 스타트업이랑 경쟁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엄청난 자본력이 있고 많은 인재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가는 국가로 저는 일본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본에 대한 뭔가 올인 이런 것보다는 교두보로서 일본에서 우리가 조금 더 몸집을 키우는 시장으로서 생각하시면 이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피해가신 것 같습니다. 한태식 위원님 질문이 좀 길게 왔는데요. 지경학적 관점에서 미국, 중국, 유럽, 아시아 창업 성태계 중에서 특히 한국 창업 생태계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곳이 어딜까 하는 게 질문이고요. 또 한 군데에 주력하는 모델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인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미국 하나만 파면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아까 보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이 들었는데 스타트업으로는 제가 데이터를 본 게 없어서 그냥 글로벌 무역으로만 말씀드리자면 되게 놀랍지만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글로벌 무역 총량은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수입도 그렇게 줄지 않았고요. 중국의 수출도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멕시코, 베트남을 경유한 수출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걸 블룸버그는 커넥터 컨트리라고 그러고 골드만삭스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과 중국은 점점 더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지만 이 둘을 연결하는 어딘가가 존재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럼 멕시코랑 베트남이 영원히 커넥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커넥터를 인도 같은 거대 시장이 대신할 건가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계속 갖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똑같이 보자면 지금 갖고 계신 모델이 만약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충돌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유력한 대로 가야 되겠죠. 다만 이게 만약에 첨단 기술이나 미국의 국방이나 안보에 연관될 거다라고 하는데 중국을 택하시면 아마 큰일 나실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닌 제품이라고 하면 본인에게 더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을 택하실 텐데 이게 대형 시장이나 큰 시장이나 덩치 큰 시장을 한 번에 노릴 거냐 아니면 커넥터를 중간에 활용하실 거냐 이런 시장을 확인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시지 않을까 제가 정답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같은 대기업들도 이제는 어디가 유망한 시장이라고 해야 될 때 정말 너무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요즘 정말 홍해에서 저희 미사일 몇 번 썼나 이런 거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거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정도로 아주 일반적으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잘 피해가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불확실성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 예전에 사업하던 환경과는 훨씬 더 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신효근 대표님 제일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아랍에 대한 집중도와 신대표님의 매력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질문이 오셨는데 아마 중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 여성 창업가가 사업하기에는 어떤 환경인가요? 너무 좋으신 질문이고 제가 꼭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사실 한국도 예전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중동에서 여성 창업가가 하면 훨씬 더 사실 각광을 받습니다. 지금 특히 UA랑 사우디, 이집트 밖에서 그렇지만 특히 UA랑 사우디에서는 저희가 그걸 데이터로도 프로브할 수 있는데 여성분이 창업하고 조금 핫한 섹터다 그러면 스타팅 밸류에이션이 20-25밀리언입니다. 정말. 200억에서 250억의 밸류에이션으로 펀드레이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또 말하시면 파급력도 훨씬 있고 펀드레이징도 훨씬 잘 되고 사실 첫발에 뛰기가 어렵다는 인식만 제가 볼 때는 좀 바꾸시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특히 두바이, UAE는 아까 얘기했지만 92%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사실 한국 여성 창업가가 시작해도 전혀 거리감이 없거든요. 실제로 베트남 여성 창업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여성 창업가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요. 당연히 러시아 분들, 우크레인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마켓으로 되지 않을까. 흔히 여성분들을 좀 디스밴벤티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종교적인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두바이 초콜릿 드셔보셨냐는 질문도 있고 두바이 뭐예요? 초콜릿이요. 저는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자주 접하거나 정보를 충분히 갖지 않고 있는 지역인데 상당히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 질문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슬람 율법에는 일부 다처제까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성분들이 뭐야? 이런 나라 저한테 질문이 오는데 사실 그런 법이 있지만 정말 거의 99%의 분들이 일부 다처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옛날에 제도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일부 일처제가 줍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 일부 다처제인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중도 친구들이 진짜 많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와전되고 와전되고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인권이나 이런 존엄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걸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정말 UA, 사우디는 여성분들이 국부펀드드나 이런 분들의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있고요. 정말 일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집트도 어렵지 않은데 파키스탄은 제가 볼 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이게 또 안타깝게 데이터가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는데 중도에서 또 굉장히 부각되는 데이터가 여성 파운더들이 별로 없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에코시스템이 아직 너무 얼리여서 에코시스템이 얼리여서 그러고 사실 그 문화가 애기들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애기들도 많이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부가적인 아웃풋인 거지 여성분들이 막 어렵다 그런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첨언하면 500 맨하에 제가 출자를 했었고 또 몇 개의 회사들에 직접 투자도 했었고 그래서 그 민화 지역에 대해서 좀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출장도 많이 다니면서 그런데 지금 대표님 얘기하신 거 다 맞고요. 저희 맨하 펀드에서 거의 한 60, 70개 정도 포폴리오들이 있었는데 3분의 1 이상이 여성 창업자였고 그 여성들이 활동하고 회사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제약 조건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글로벌하고 왜냐하면 그 나라 사우디를 포함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원래 그 나라 국민 비중이 굉장히 낮잖아요. 대부분 다 외국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도 전 지역에서 영어가 너무나 잘 사용이 되고 있고 해서 민화 지역에 우리 회사들이 진출해서 일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보다 저는 더 좋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 대표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남아가 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다 찢어진 가까이 시장을 모아서 그냥 봐서 커 보이지 사실은 크지 않은데 민화는 언어도 갖고 종교도 갖고 문화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서로 다 원래 우리는 한 나라인데 이리저리하여 나라가 갈라져 있을 뿐 이라는 기저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볼 때는 민화가 우리가 당연히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천이 꽤 많이 들어왔던 질문인데 박영웅 대표님 글로벌 CVC 같은 경우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그렇게 효과를 본다기보다 POC 기반의 벤처 클라이언팅 같은 방식을 취하는데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디캠프에서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부속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디캠프로 왜 옮기셨는지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그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하나씩 할게요. 아까도 초아트에서 보셨지만 글로벌 기업들 이른바 MNC라고 하죠 MNC들이 CVC를 활용해서 혁신 생태계로부터 혁신성을 수혈받는 것은 이미 오래된 프랙티스고 많은 사례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도 일종의 CVC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CVC라는 용어를 또는 VEIC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CVC라고 생각할 때 구조로서의 CVC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외부 생태계로부터 필요한 역량을 끌어당기는 모든 재반 행위를 전부 혁신 생태계를 통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라고 정의를 한다면 글로벌 리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고요. PNG도 있고 제약회사 어디죠? 라일리였나? 오픈 이노베이션의 케이스도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있고 CVC라는 형태를 취하진 않았지만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 얼마 전에 로켓 발사했잖아요. 발사체에서 나로호하고 누리호하고 세컨드 페이지를 했고 이제 세컨드 페이지로 가는데 개발 과정을 보면 정해진 예산과 정해진 기한 내에 어마어마한 프레셔 내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300개의 기업이 협력을 합니다.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의 사례고 키리죠. 거기가 항공우주연구원 너무 현명하게 일을 한 거예요. 다 열어놓고 테스크별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협력을 하는 이런 형태가 좀 더 발전을 해나가면 더 많은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POC 기반의 벤처 클라이언팅 같은 거는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수준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VC랑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생태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였죠? 마지막 질문은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캠프의 역할을 어떻게 보냐면 저희가 최근에 디캠프에서도 CVC와의 전면적인 협력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CVC협회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과 파일럿 또는 공동 프로젝트 또는 코코 마케팅 같은 것들을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이 아예 비즈니스 디벨로먼트라는 이름으로 팀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오면 많은 분들한테 또 공지하고 또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올라온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네트워크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많은 질문 직접 해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듣고 발표하셨던 발표자분들께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짧게 남았는데요. 원대료 대표님부터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스타트업이나 VC한테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면 아니면 못하셨던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글로벌 진출에 관련된 얘기만은 아닌데요. 일단 절실함? 저는 그걸 생각하는데 해외 글로벌 진출하겠다고 오는 분들 그동안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100명을 만나면 그중에서 한 1년 이상 꾸준하게 저한테 문의를 하면서 연락을 계속하는 분이 한 2% 될까 말까 해요. 사실. 제가 그것을 보는 관점에서는 절실함이 덜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아니면 말고 이런 것들. 그래서 글로벌 진출을 정말 생각하고 있다면 그 절실함이 정말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스스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절실하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절실함 감사합니다. 신용은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중동쪽 하면 많은 분들이 펀드레이징 쪽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비시들이나 스타트업 회사들이 중동에서 충분히 펀드레이징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쇼룩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중동 펀드 중에서도 구프펀드 10군데가 다 LP로 있는 데가 저희가 유일합니다. 무바하달라, ADQ, 아부다비 홀딩, 사우디, PIF, 두바이, 우르단, 이집트, 바레인 구프펀드 다 이렇게 저희 LP로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거에 저희는 비밀 같은 건 아니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저희는 굉장히 long term 저희가 실제로 쇼룩을 40년 동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인으로서 두바이에도 살고 있고 3년 전부터는 사우디에도 집을 옮겨서 사우디에서도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이 보기에는 sacrifice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원해서 한 거죠. 한국 분들이 중동에 와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스피드가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급한 점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해외 사람들이 fundraising 하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입니다. 저같이 유학생도 한국에서 fundraising 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중동에서 오히려 기회는 제가 볼 때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긴 털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떠신지 한국 분들이 기본적인 스케줄이 월요일 아침에 떨어지면 수요일 저녁에 가는 스케줄이 많은데 그 이틀 안에 제가 볼 때 관계 쌓고 아빠 누구인지 얘기하고 할아버지 누구인지 얘기하고 삼촌 누구인지 얘기하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게 중동 fundraising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Who is your father? Who is your grandparent? Who is your cousin? 그리고 이제 What do you do?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동 분들도 사실 한국 사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저한테 reference가 진짜 많이 오는데 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몰아서 짧게 가기 때문에 조금 더 differentiation 아까 얘기한 준비를 VCD도 해서 가야 되지 않나. 무바달라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어떻게 impress을 할지 중요한데 가서 막 죽치고 앉아있고 이틀 안에 왜 안되냐. 뭐 왜 안되냐. MOU 사인해야 된다. MOU 사인해야 된다. 제가 볼 때 MOU MOU 10개 드릴 수 있죠. 저희 쇼록 그때 10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볼 때 좀 긴 호흡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fundraising 너무나 잘할 수 있고 한번 구퍼 파운드들이 들어오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strategize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절실함을 가지고 끈기 있게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어떠신가요? 네. 저는 그 저도 VC 와서 조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 일본 시장에 대한 아까 발표도 있어요. 지금 유행처럼 요즘 일본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뛰어난 투자를 하시는 한국에 있는 VC분들이 한 1, 2년 전부터 일본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보고 저는 이제 그때 일본에 있었으니까 저만 좀 내가 잘 모르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냥 데이터 봤을 때는 일본에서 뭔가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고 한국과 같은 패턴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좀 확신이 조금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일본에 사실 일본 스타트업 투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언어적인 거가 좀 사실 있거든요. 일본 분들이 당연히 다 스타트업 투자할 때 일본어로만 계약서 진행되고 일본어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되게 한국이랑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계약서 내용도 결국엔 거의 똑같고 그래서 일본 스타트업들도 한국 VC로 투자 받기를 원하는 것들도 정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갑자기 막 일어나고 있는 게 좀 당분간 한 1, 2년 정도는 찬스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런 내용들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일본 중동 싱가포르 이렇게 시장에 좋은 기회를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약간 안 좋은 리스크나 이런 거를 막 과장하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한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플레이닝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 같은 경우면 목표 시장 중에 어디가 제일 내가 먼저 얼리 스테이지로 해볼 수 있는 시장이야 를 고르는 게 중요한데 근데 지금은 그 시장의 장점 단점 아니면 뭐 좋은 점 리스크 내가 가진 장점 단점 이거를 사분면 형태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셔서 내가 안 좋아지고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가 고려가 되지 않으면 이제 어떤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제가 그 지금 아까 겨우 피해 가셨지만 또 다시 꺼내자면 라인 야후 같은 건이 이걸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과거 같으면 WTO나 아니면 어디에 가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럴 존재가 없다는 게 과거와 달라진 겁니다. 주권 국가가 자기의 권한으로 무엇인가 행사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는 해외 사업을 하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누구한테 가서 해결해야 되지? 뭐 아주 막말로 말씀드리자면 옛날에는 제일 덩치 큰 미국한테 가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관심도 없어요. 이게 진짜 크게 달라진 세상이 아닐까 그래서 글로벌 사업을 검토하실 때 꼭 시나리오 플래닝을 한번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이상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영현 대표님 시간이 다 끝났는데 53초 남았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커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했을 때는 키워드가 수출입국 사업보국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안 태어나신 분들도 여기 많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일에 제일 적합한 직장이 종합상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좀 이상해요. 이래가지고 이게 될까 잘 해서 그때 이제 뭐 경제 위기도 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를 좀 보고 싶다. 어떤 회사일까. 그때는 이제 미국계 컨설팅 펌이었어요. 전략 컨설팅 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웨이브 원 스타트업 시기에 스타트업에 조인해서 화려하게 일을 하다가 망해도 보고 그러고 나서 그 경험을 종합해서 한국 대기업들이 잃어가는 성장동력에 도움이 되고자 다시 대기업에 갔다가 마무리를 하고 나왔는데 디캠프 같은 회사가 또는 재단이 존재가 제가 경험했고 고민했던 거를 종합적으로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겠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공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은 이제 기대와 반은 즐거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과 인사이트 공유 감사드립니다.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슬로건이 Connecting Amazing People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계속 연결을 치밀하게 집요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